25만 684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 은, 은 동사는 2007년 8월 설립되었으며, 더말필러, 더멜필러, 등 미용성형용 의료기기, 창상피복제 등 수술, 시술용 의료기기를 개발 및 생산하고 있음 더말필러 등 메조테라피 제품, 유착방지제, 콜라겐 흡수성창상피복제와 콜라겐조직보충제의 4가지 의료기기 제품군이 주된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음 2019년 12월 1일 NH 스펙 11호와 합병하여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기업개요 대시 2007년 8월 의료기기,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개발, 제조,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년 11월 NH SPAC에 합병되며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대시 생체제료인 히알루론산, 콜라겐을 가공하여 의료기기, 의약품, 코스메시, 스티컬 제품 등 전략적 응용 제품을 연구, 개발하여 하필러, 유착방지제, 콜라겐 흡수성창상피복제 등을 생산 대시 2020년 식약처로부터 보톡스 수출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 7월 항노화, 항염 등의 효과가 있는 대마줄기추출물 화장품을 출시하였음 재무 대시 미용성형용제 풍군의 매출 확대와 수술 슬래시 시술용제 풍군 호조, 상품 매출 증가에 따라 러시아향 매출 감소에도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신장 대시 일부 원재료 가격 하락 등으로 원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적자 폭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나 대규모 파생상품 자산 평가 손실 발생으로 순손실 확대 대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로 미용성형용제 풍군 및 수술 슬래시 시술용제 풍군 매출 확대와 경국 고형제의 gmp 승인으로 외형 성장 및 수익 확보 기대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한국 bnc의 시가 총액은 3,301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한국 bnc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217위입니다. 한국 bnc의 상장 주식수는 6,758만 2,488주입니다. 한국 bnc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한국 bnc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9.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5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3,13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921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28.9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27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와 bps는 각각 1.64배 297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3번지억원, 9억원, 마이너스 112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4억원, 14억원, 마이너스 1763억원입니다. 한국pnc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65번지 90%이고 유보율은 936.5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4.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5.37 더하기 0.6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41.25이며 전일 대비해서 2.31 더하기 0.3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pnc의 2023년 1월 27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488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4890원보다 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4845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pnc의 종가는 4885원이며 주가가 한국pnc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pnc의 종가는 4885원이며 주가가 한국pnc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9%입니다. 금일 한국pnc는 거래량 40만331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96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투자증권에서 8만4,966조, 키움증권에서 5만9,8백아흔도주, 제2피모간에서 3만6,900일흔주, 한국증권에서 3만6,7404조, 미래의 세증권에서 2만6,42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의 세증권에서 6만2,971조, nh투자증권에서 4만9,100조, 신한투자증권에서 4만8,407조, 키움증권에서 4만4,6466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1,35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8만4,68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3만4,120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 BNC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